우와~~ 대박 안녕하세요 마이렌입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으스스하지 않아요? 막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요즘 할로윈데이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좀 오싹해요 오늘은 할로윈데이를 맞아서 초고대 할로윈 슬라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예콩이와 뚜아뚜지 가족이 놀러옵니다 근데 오늘 뚜아뚜지가 7kg 늙은 호박과 12리터 물풀 가리토의 리뉴어 할로윈 분위기의 필수 페인팅까지 제가 최근에 뚜아뚜지와 함께 한 20mL 되는 초고대 클리어 슬라임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거의 다 섞었어요 오늘은 호박이 직접 파서 그 안에서 그 큰 슬라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슬라임 만들기용 옷으로 갈아입고 뚜아뚜지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맞나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뭐 하세요 요구르 분병 이야 이야 안녕 호박 가도 될까요? 이 호박이 다른 어떻게 할로윈 호박으로 변할지 궁금하죠? 놀랬나 봐 과연 뚜아뚜지와 예콩이와 함께 멋진 호박 슬라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리나 네 삼촌이 또 불길하지 않니? 느낌이 쎄하네요 느낌이 쎄하니? 아니야 김장 슬라임이라는 걸 해봤지 않니? 네 맞아요 아이들이 좀 특이한 슬라임을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클리어 슬라임은 좀 일반적인 김장 그렇죠 제가 클리어 슬라임도 아직 잘 못 만드는 초보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또 사부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왔어요 물풀들을 가져왔고요 물풀에 뭐가 이렇게 많아요 꼭 세제 같죠? 다음 재료 리뉴 네 그다음에 식소다 주황색 색소를 가지고 왔죠 또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는데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 것 같죠? 삼촌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요 병풍들 네 병풍들은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네 마이린 사부님과 뚜뚜콩이 함께하는 자 호박슬라임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자 일단 근데 할로윈이긴 하니까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페이스틴인팅 도구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재미있게 여기 수염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어떨까요? 어? 수염 전문이죠 네 어? 왜 이렇게 어딘가요? 예전 ideology 나는 어색 까que 점점을 사용하구요 에이 헤어쿠 우리야 3남매 같다 띠용 할로윈 분장 마크는 오빠의 분장 두지 두어 오늘은 이거 3개만 해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3개만 오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2개 이거는 500ml 두개 500ml 두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얼마 들어갔죠? 2.5L 들어갔습니다 이걸 섞으니까 한층 힘이 절약되고 간편하고 네 그거 좀 넣으세요 10건들 3 4 5 6 7 오늘 수지 말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이지? 학교에서 남자친구들이 맞습니다 자 슬라임 만들어보자 슬라임 슬라임 만들어보자 저희가 힘듦으로써 구독자들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이제 이 정도면 맞으면 거의 다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여기 한창으로 밀어둘까요? 성신차려 성신차려 자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자 리뉴 오빠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잘랐어요 자 저거요? 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웰컴 호박 슬라임 할로윈 특집 왜 영화가 시작하나봐 저거 뭐야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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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흉내를 해볼까? 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박을 완성했습니다! 우와~~ 마일이 흉내 근데 마일린TV 하면 이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일린입니다 마일린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죠 안녕하세요 마일린입니다 우와~~ 춤 그만 흘려 말해줘 춤 그만 흘려 지금 잡은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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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우와 이거 대박이다 불이 켜져있어 계속 침은 흘리고 있고요 지금 우와 장난아니에요 지금 우와 다음에는 어떤걸 한찍 감이 안오지 않나요? 아 그러네 다음에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 네 네 오늘 이렇게 할로윈데이를 맞이해서 호박 슬라임을 만들어봤는데 어땠나요? 네 미쳤어요 마일린 오빠한테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마일린, 뚜아뚜지, 예콩이 할로윈 호박 슬라임 만들기 성공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람설정은 필수 네 이렇게 할로윈 슬라임을 모두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호박 안에 다 넣어서 해보니까 진짜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슬라임 있는데 야 이 슬라임 색깔도 너무 해보고 느낌이 손에 안먹고 탱탱하고 딱 적당합니다 이 슬라임은 절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 집에서 제가 가지고 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치킨이 와서 이제 빨리 치킨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